의정협의회에 이번에 의사 단체 중에서 의협 빼고 또 전공의 단체 빼고 박단이라는 젊은 친구가 리더하는 전공의 단체 빼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의사협회 회장이 있는 의사협회 빼고 대학교 단체들과 새로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일단 의정협의체는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정협의체가 출발을 하는데 당장 내년 2025년도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지금 1500명인데 당장 내년 인원을 한 500명 정도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아까 정부가 2000명이라고 부르자마자 의사들이 일제히 전투태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의사들에게는 이 갈등이 지금 하루 이틀 된 갈등이 아니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갖는 분만은 우리나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한의사들이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만 한의사라는 제도가 있다 물론 아시아에 몇 개의 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의제도가 없죠 북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제도가 말하자면 의사들의 영역을 다 집어먹는다 예를 들어서 참 이거는 부끄러운 숫자입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국가에서 아예 통계수치를 안 냅니다 전라도에 광주에 한의병원이 한방병원이 많습니다 전라도가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광주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광주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한방병원을 끼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나이로 환자가 많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요즘 한의원들이 손님들이 줄어들고 한의원을 궁극적으로 경력난에 빠뜨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비아그라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한의원들이 경력난에 빠지면서 서울에도 가보면 자동차 보험이라고 천문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빼먹는 말하자면 뭐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하는 그로 한방병원들이 이제 이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의사분들은 참 명예에 치명적이다 하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의사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죠 한의사들이 MRI를 찍어놓고 보지도 못한다 한방병원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가면 보지도 못하는 MRI를 찍게 한다 뭐 말하자면 이제 의사들은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의원하고 이 의사하고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 된 겁니다 그러다 한의원은 아직까지 의약분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방전이 공개가 안 되죠 도대체 그 지어주는 약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소비자가 환자가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원이 뺏기고 추나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난 말하자면 특혜를 준다 의사들이 느끼는 게 약사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죠 한의사들은 병원에서 약을 못 짓게 하는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의사들은 붕괴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의사로 뽑아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처럼 말하자면 여성들 얼굴 고치는데 페이스오프 하는데 지금 거의 만오천명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수 대한민국 의사수가 세계에서 몇이다고 할 때는 피안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치료를 하는 의사가 아니니까 빼고 계산해야죠 이번에 의정협의회가 의사수가 몇 명이 필요하냐고 계산할 때 피부과, 안과, 안과는 좀 그렇습니다만 피부과, 성형외과를 빼고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이, 거대한 인원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만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의과대학에 몰아넣고 그 의과대학에 간 학생들이 전부 성형외과, 피부과로 빠져나가는 이런 참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필수 의료이건 사실은 저는 둘째 문제라고 봅니다 응급실이 몰리는 이유는 뭐냐?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죠 응급실을 격려하지 않으면 입원실을 못 잡습니다 우리나라 입원실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판인지 입원실을 격려하지 못하면 언급실을 격려하지 않으면 입원실을 못 잡게 되겠습니다 말도 아닌 일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벌어져 있는 모순이 도체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의사들의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에게 정부가 뭔가 강력하게 요구하려면 기존에 있는 의료 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숱한 모순들도 걷어내 줘야 한다 그러니까 하도 그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전투력이 말도 못하기 좋습니다 2000명 하니까 바로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다 내고 집단 파업에 들어가죠 학생들도 우리 한 학기 유급해도 좋아 우리 다 잘라봐 너희들이 우리 다 자를 수 있어 하고 집단 휴학 딱 해버립니다 학과는 집단 휴학 잘했어 하고 딱 받아주고 일사불란한 투쟁조직이 돼있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물론 현실에 많은 모순이 있어서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은 옳지만 의사 전체가 아래위가 똘똘 뭉쳐서 학생과 교수가 전문의와 전공의 의사들과 병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사불란한 전투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안성에 몰려있는 불기능도 좀 회복이 되고 의과학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노벨상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상 자체는 좋아하지 않고 그러나 말하자면 의학의 어떤 개척적인 의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확장해가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그저 돈이나 벌어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부 그걸로 도망가고 전공의들도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또 실제로 의료 현장에 문제를 크다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걸 인정하는 선에서 문제를 고치자 하는 노력들을 좀 깊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